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애플입니다 이번에 마인크래프트 연구실 이번에 또 하나 오랜만에 찾아왔죠 1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제디잔디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커뮤드 관련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발소리를 들어서 상대를 찾은 뒤 그 상대방을 죽이는 컨텐츠 있잖아요 네 그거 있었죠 여기서 마플님이 이기면 마플이 닉네임이 뜨고 파크모님이 이기면 파크모 닉네임이 뜨는데 이거 노가다신건가요? 아니면 생각보다 간단한가요? 라고 질문해주셨는데 노가다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부분이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도우미 카운터님, 운터님을 모여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생각보다 이거 활기찬 자 일단 어떤건진 알아봐야겠죠 살짝 뭐지 방금 바로 칼 들었는데 이상하다 아닌데 방금 바로 칼 들었는데 아닌데 칼 드시고 보세요 자 제가 죽으면 이렇게 운터님의 승리가 뜨고 제가 만약에 이길 시에는 제 승리가 뜨는 네 그런 커맨드 되겠습니다 자 이게 노가다는 아니에요 커맨드 개수만 봐도 지금 요거 아니고 요거를 빼도록 할게요 커맨드 개수만 봐도 이미 노가다는 아닌 것 같죠 자 한번 이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제 유튜브 커맨드 연구실을 보시기 위해선 무조건 스코어보드 기본적인 스코어보드는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스코어보드 abc123 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걸 이제 각각 1점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1점을 부여하고 이제 죽으면 그 점수가 0점이 될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죠 스코어보드를 하나 생성해 주세요 오브젝트 타이브 그리고 이름은 아무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데스로 하도록 할게요 기준 요양에 데스 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죽었을 때 점수가 1점이 올라가는 그런 스코어보드고요 이미 목표가 존재한다고 하네요 이거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 점수가 1점이 되면 abc123의 점수를 0점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set 전체 플레이어 데스의 점수가 1점 이상이 되었을 때 abc 점수를 0점으로 만듭니다 이거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데스의 점수도 0으로 만들어줘야겠죠 데스의 점수를 0으로 만들지 않으면 네 무한으로 0점이 됩니다 그럼 게임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면 죽은 플레이어는 네 점수가 0점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 보시면 0점이 되는 게 보이죠 자 일단 점수가 바뀌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연구실 영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바로 이긴 플레이어의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타이틀을 써도 되고 텔로우를 써도 되는데 저는 타이틀을 쓰도록 할게요 타이틀에서 이 json 부분에 셀렉터라는 게 있어요 셀렉터를 사용해 주시면 이건 이제 대상을 정해서 그 대상의 닉네임을 메시지로 뜨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네 메시지가 뜨는 게 보이죠 이렇게 대상입니다 이거 이제 인자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점수 어떤 몇 점을 가지고 있거나 뭐 경험치를 몇 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까지 감지할 수 있어요 abc의 점수가 1점 이상인 플레이어에게 메시지가 뜨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거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1점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는 메시지가 뜨는 게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죽음에는 0점이 되는데 죽음 플레이어는 죽음 플레이어는 이제 0점이 되니까 abc의 점수가 1점이 아니죠 그러면 메시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 메시지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일단 게임이 끝나는 걸 감지하시고 게임이 끝나는 걸 운전 감지하시고 그 다음 바로 메시지가 뜨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각각 1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고 죽으면 0점이 되겠죠 그 0점인 플레이를 감지하게 되면 이제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호잇 호잇 이런 식으로 뜨게 되죠 자 이렇게 메시지가 다른 사람이 뜨는 게 보이죠 제가 죽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건 타이틀 의 셀렉터 되겠습니다 셀렉터를 통해서 어떤 개체의 이름을 메시지로 띄울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 4 y 으 아